양평 서동면 문오리에 있는 문오리종첨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전원생활의 꿈 행복한 길라잡이 서동면 문오리 종첨부동산의 업계동무입니다. 오늘은 문오리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신축전원주택들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 문오리 다리골계곡 중단에 위치하고 남상의 탁 트인 조방에 최신 전원주택의 트렌드에 맞는 매우 개성있고 매력적인 신축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본주택은 문오리 중심생활 근원부터 약 2km 정도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웃간 커뮤니티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젊은청 위주의 신축전원단체가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본주택을 건축한 젊은 사장님의 최신 감각과 실용적인 디테일 부분, 정성, 그리고 자재, 마감,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매우 꼼꼼하게 잘 지어진 정말 강추드릴 수 있는 그런 신축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너무도 실용실속이 있는 이 주택을 일단은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다시 돌아와서 사무줄에서 마무리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독조 구조인 시장 백돌로 마감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치상으로는 운우리 버스 종점에서부터 약 1km 지점에 있는 운우리 다리꼬리라는 중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신축 전원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정남서양의 조망이 트인 중단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최신 신축 전원주택의 트렌드를 가진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정성과 실용이 가득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도효과로는 5억 3천만원에 나와있는 주택으로서 정말 관심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조정해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주택은 이렇게 화면이나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는 직접 한 번 눈으로 보셔야만 그 가치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주택은 중공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요. 외부의 안전 행서라든지 주차장 공사, 그 다음에 기본 조경 공사들이 아직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꾸며졌을 때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추고 마무리가 된 상태의 집을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깔끔한 그런 신축 전원주택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이 가치를 평가해 주시는 건 어떨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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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